오늘은 아침 5시의 기적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아침 5시에 일어나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리뷰했던 책인데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새로운 각오, 새로운 다짐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모두 이루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꺼내들었습니다 좋은 책들은 몇 번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아침 5시의 기적을 함께 읽고 리뷰하면서 여러분들도 새해 뭔가 새로운 결심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제프 샌더스라는 분이고요 자기개발 전문가이자 5AM 미라클 팟캐스트 운영자입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아침 5시 왜 아침 5시에 일어나야 할까요? 일단 아침 5시의 기적에 대해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도대체 아침 5시의 기적이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계획적으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아침 식사 전에 하루의 주도권을 잡는 기적 같은 행동이다 이게 바로 아침 5시의 기적의 정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아침 5시가 기적의 시간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아침 5시는 차분하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아침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루 중 유일하게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정말 아침 5시 일어나시면 저도 일어나는 사람인데 아무도 카톡도 안 하고요 아무도 말 걸지 않고 세상이 정말 고요합니다 이런 시간이 바로 아침 5시라는 거죠 두 번째 아침 5시는 자신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일단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으면 놀라울 정도로 자신감이 넘치고 무한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 시간을 현명하게 활용하게 된 사람들은 대부분 그때까지 경험한 적 없는 크나큰 성취감과 만족감을 맛본다는 겁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뭐죠?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그 일에서 어떻게 보면 승리했다, 이겼다라는 거죠 주도권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하루가 당연히 행복하고 오후 시간도 역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넘치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작은 성취, 작은 승리가 아침 5시, 즉 내가 일어나고자 하는 시간을 일어나면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날 하루는 굉장히 일이 술술 잘 풀리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아침 5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뚜렷한 목적 의식에 따라 생활하며 원대한 목표를 추구한다면 아침 5시에 기적이 베푸는 무한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에서 하고 싶은 거 딱 그것을 향해서 그 아침 시간에 쓰시게 되면 그 목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 5시에 일어났을 때 내게 주어진 혜택, 이득, 그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10가지로 얘기하는데요 10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 놀라울 정도로 기운이 넘친다 두 번째, 주칙적인 수면 습관이 생긴다 세 번째, 몸무게가 줄어들고 건강해진다 네 번째, 매일 생산성이 꾸준히 증가한다 다섯 번째, 일정을 지연하는 방해 요인을 떨쳐낼 힘을 키운다 여섯 번째, 날마다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춘다 일곱 번째, 체력, 의지력, 참을성이 향상된다 여덟 번째, 중요한 목표 달성에서 경이로운 진척이 이루어진다 아홉 번째, 정신이 맑아져 창의력이 높아진다 열 번째, 건강과 생산적인 습관을 유지하는 능력을 기른다 이 10가지가 여러분들이 아침 5시에 일어났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10가지 중에서 가장 좋은 건 뭐냐 네 번째인 것 같아요, 네 번째 매일 생산성이 꾸준히 증가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3시, 2시 이 사이에 일어나거든요 이때 일어나면요 아침을 먹기 전에 내가 하고자 하는 하루 일과의 대부분의 일이 다 끝납니다 중요한 일들은 아침 시간 이전에 다 끝나요 아침을 먹고 나서부터는 조금 여유롭게 내가 이제 남은 일들 하거나 내가 이제 뭐 다른 사람 만나거나 이런 일들 하면서 시간을 보내거든요 나머지 하루가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이게 바로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가장 큰 혜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 이 책이 이제 아침 5시의 기적이니까 또 아침 5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아침 5시에 꼭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책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침 5시는요 이 책의 저자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시간이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간에 그 새벽을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해 뜨는 시간과 꼭 연관지어서 내가 일어난 시간을 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누군가는 정오에 즐길 수도 있고요 또 기적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이 딱 그 시간을 정하면 되는 거지 꼭 5시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분명히 얘기해요 아침 5시는 상징적인 시간이다 상징적인 시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저자는 5시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아침 식사 전에 하루를 지배할 수 있는가 5시에 일어나서 중요한 일들을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기 시작하면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그 하루의 주도권을 잡고 그 하루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는 5시를 강조하는 거죠 그럼 아침 5시에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여기서 4가지 기초를 쌓으라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매일 일과를 계획해서 글로 기록한다 두 번째 최대한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살기 위해 건강한 습관을 주체적으로 실행해 옮긴다 세 번째 가장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한 단기 목표를 설정한다 네 번째 진행 단계를 평가하되 필요함을 수정하고 스스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강조하지만 아침 5시에 억지로 일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책을 처음 읽으면 의욕이 막 샘솟아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아침 5시에 일어날 거야 이러면 분명히 하루 이틀은 하다가 그만두고 결국은 이 책의 저자 즉 자기 자신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쉽고 지속가능하게 정말 자연스럽게 아침 5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이 책을 처음만 읽고 혹은 겉으로 한번 쓱 읽고 내일부터 당장 억지로 5시에 일어나려고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일어나지 못하니까 오히려 자신 이 책의 저자에 대한 원망만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 역시 처음부터 아침 5시에 일어났던 사람은 아닙니다 굉장히 늦게 나왔고 얼마나 늦게 일어났냐 7시에 집을 나서야 되는데 6시 30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침이 헐레벌떡 급하고 조급했겠어요 이런 모습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유사하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시간을 굉장히 정신없이 보낸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더라도 뭔가 생산적이고 자신의 꿈을 위한 행동들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SNS를 그냥 술술 투면서 아침의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더라도 시간을 허투루 보낸 사람 이 두 사람 모두 아침 시간을 내 걸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편안함은 위대한 포부의 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자신의 잠재력과 그 자신이 가진 그 위대한 포부 사이에서 이 거리의 간극을 좁히고자 본인은 이 책의 저자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년을 노력하다가 깨달음이 옵니다 무슨 깨달음이냐 몇 년이 지나자 아침 일찍 일어나거나 조깅을 하는 것처럼 매일 실천하는 단순한 습관이 내 목표를 달성하는 원동력임을 알게 됐다는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나기라든지 매일 아침 얼마 동안 뛰는 거라든지 이런 아주 단순한 매일 실천하는 그 습관이 결국에는 내 목표를 이뤄내주는 원동력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주어진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위대한 포부를 추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편안함, 안락함에 안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도 실제로 자신은 편안하게 쉴 장소를 계속 찾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포부라는 것은 결국 어제보다 나은 모습으로 거듭나면서 달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본능 대신 본능적인 욕망에 굴벅하지 말고 올바른 길, 꿈을 이루기 위한 그 포부를 달성하기 위한 올바른 길을 가야 한다고 이 책의 저자는 강조합니다 올바른 길을 가는 건 대체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기름진 음식 대신 샐러드를 주문한다 술을 마시는 대신 물을 마신다 돈을 빌리는 대신 미래를 대비해 저축한다 밤늦도록 끼어있지 않고 일찍 잠자리에 든다 대화를 피하는 대신 흥미로운 대화를 유도한다 이런 것들 되게 어떻게 보면 쉽고 어려운 그런 행동들이죠 그래서 아침 기상, 아침 일찍 일어나는 그 일을 단순하게 본다든가 쉽게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침 기상을 느슨한 마음 자세로 도전해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의미 있는 변화를 원한다면 그의 상응한 투자가 필요하겠죠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부터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꼭 5시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습관이 여러분에 스며들게 되고 그러면서 하루를 지배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아침 5시에 기적이라는 책을 가지고 아침 5시에 일어나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아침 5시는 상징적인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7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시간은 4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시간은 5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간에 얼마이지 마시고 일단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것 규제적인 습관을 잡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 자신의 경우 5시가 좋았는데 5시가 좋았던 이유는 5시에 일어나서 내가 생산적인 일을 하다 보면 그 하루를 지배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진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루에 그 중요한 일을 할 때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내 할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침 5시의 기적 오늘부터 제가 쭉 리뷰를 해드릴 텐데 이 책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말이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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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